여러분 늘 뵙고 싶은 분들 오늘 또 이렇게 뵙네요 참으로 예술이란 우리 모두의 행복의 극치에 도달할 때만 예술을 정확하게 불러주고 싶은 단어 있죠 노밀 제작 여성 정박수정 사람밖에 몰라요 참사랑을 어떻게 찾을 줄 몰라 시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본인 참사랑 어디에 갇혀질까 하늘에 물어 본다 땅에 물어 본다 바다에 나가 물어 본다 바위를 깨뜨리고 물어 본다 하늘은 그 말을 어떤 뜻인지 보여줄 듯 보여줄 듯 하도 누가 더 너무나 침묵하시어 안 내어 보이시네 땅은 해마다 희쁜 꽃을 피워주건만 그 또한 그 마음 무엇인줄 말하지 않네 바다는 거친 물결로 큰 가슴을 가릴 뿐 그 마음 또한 그 마음 또한 무엇인줄 말하지 않네 바에는 바에는 너무나 부도 우리네 눈으로도 몸으로도 들여다볼 수가 없네 다만 하나 있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만나 서로 껴안고 바라보는 그 눈동자의 그리움이 불탈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방글방글 웃고 있을 때 찬사람 그 찬사람은 처치 못하게 생소살난다 하오 마지막 결정은 하늘이 내린다 하오 오늘 모두 같은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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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